이철희의 정치쇼 안녕하십니까 이철희입니다. 의뢰 거르려니 할 수도 있지만 최근 몇 가지는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선 민주당이 공수처장 추천과 관련해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하는 법개정 의사를 예비치고 있습니다. 이는 처음 법을 만들 때 한 약속에 대한 명백한 위반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추천위원으로 세월호 참사특위 활동을 방해해 사퇴한 바 있고 공수처가 위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미루고 미루다 이런 분을 추천하는 건 공수처의 출범을 방해하기 위한 또 다른 시도로 보입니다. 정의당이 고 이건희 회장을 조문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하태경 의원이 제기한 색깔론도 매우 황당합니다. 정의당이 과거에 북의 김정일 조문을 주장해놓고 이 회장은 왜 못하느냐고 비판한 것인데 그 당시엔 정의당이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비판이든 공격이든 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요즘 표현대로 선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최소한 자기 얼굴에 침뱉는 짓만큼은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자기 얼굴에 침뱉는 짓만큼은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자기 얼굴에 침뱉는 짓만큼은 하지 않으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